휠터 휠터 어우 스키해 야호 소원 수리 아니 아 진짜 이쁘다 거리가 진짜 너무 이쁘네 신기하다 이렇게 보니까 맨날 저기 지하로 들어가서 이렇게 지하에서 이렇게 건물로 올라갔었거든요 이거 혼자, 혼자 오면 내가 사진이 안 나와 나, 나 한 번만 나오냐? 아 우글거려 아 우글거려 안녕 막해 그냥 아 너무 재밌다 어떡하지? 화보 돋네 화보 돋아 원래 좀 박식해요 빡! 신난다 나 초저어 It's 초저어 뭘 잘못했니 아 아 오스파이 맘처럼 우와 대박이다 신난다 신난다 자, 역사적인 순간이 곧 다가옵니다. 제가 신호들을 일본에서, 역사적인 순간이 마음껏 찍으세요, 마음껏 찍으세요. 나 읽어버리면 안 돼요? 제스오케어! 눈뻥! 창피하게 와. 나 알아? 나 아니? 저희 멤버들의 건강을 빌었습니다. 멤버들 건강하면 다 내 탓이다. 고맙게 생각해. 아, 신난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진짜로? 뻥이래요. 뻥 나왔죠. 하나, 둘. 모토리에티크해요. 뭐 다 봤어, 여기를. 다 있네요. 근데 우리 건 어디 있는 거야? 우리도 앨범이 나왔단 말이야. 왕 찾기 힘들다. 이건 어디 있을까? 어, 우리 거다. 감사합니다. 일본에서 받은 곡들을 녹음해서 만든 앨범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앨범 전체 기억에 남네요. 아직까지. 이 앨범 전체 기억에 남네요. 신기하다. 예쁘다. 되게 예쁘다.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. 좀 떨려요. 근데 아무도 저랑 같이 안 가게 돼. 어떡하지? 하하하. 신났네. 감독님 저랑 같이 들어가시죠. 누가 같이 가면 안 될까? 한 명만? 저 나갈래요. 갈게요. 배신자들아. 그치, 저 나갈래요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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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뒤에. 끝난 건가? 으아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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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하네 진짜. 이거 혼자 데려 보냈어요? 감독님. 감독님 들어가지도 않고 싶어요. 왜 창피해요. 감독님 들어와서 이리로 가보세요. 감독님. 감독님. 아 진짜. 재밌다. 어떡하죠? 불었어. 근데 목욕하면 다 찍으실 거예요? 너 여기 이제 탁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찍으시는 거예요? 그냥 벗는다 그냥. 여기서 막씩 다 찍네. 적은 거 아니야? 어. 나 나 있어. 형아 있는 거 같아? 어. 불쌍 들어가면 필요 없고. 어. 죽겠다. 진짜 죽겠다. 저 저 저. 이거 벌면 되죠? 네. 앉아있어. 처음이라.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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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모레형 볼 수 있어.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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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